오늘 6시에 일어났거든요. 차에서 2시 갈렸더니 물을 못돼있어. 카메라를 의식하고요. 갑자기 목정태스틱을 하고. 아니 다섯 번 해요. 다섯 번 했잖아. 네 번 했잖아. 한 번 더 해 이때가. 그냥 손바닥 밀기 하는 거 아니었어. 고장. 셀프. 1. 셀프. 어, 야. 야 이거 전체 모자이크 하고 써야겠다 거기 벽 없는데 허공에다가 기대고 있는 거 같아 아 진짜 못 맞이겠어 ㅋㅋ ㅋ ㅋ ㅋ ㅋ 费 ~~~ ~~ ~~ ~~ ~~ ~~ ~~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홍보대사로 이쪽 펌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인천중구의 구정홍보와 문화 나눔을 이어어 많은 공헌이 있기를 기대합니다. 2018년 9월 8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홍인성 네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, 우선 저희가 여기 한 공연을 장현이가 이번 인도 초에 한 번 없는데 이렇게 두 번째 여기 왔는데 우와! 저희 이렇게 위쪽 펌 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그래서 말씀드렸다 싶듯 정말 중구를 위해서 힘쓰는 명예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중구 시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하는 보이스퍼가 되겠습니다. 홍보 대사가 된 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화이팅! 프레시마의 발전을 위해서 편안하시킨 보awy야l 브 ransom연기 안녕하세요. 동그룹 호환 이즈의 모tles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던 곡인데 그대 목소리로 말해줘라는 곡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또 영원히 너의 목소리 폭울한 이불 속에 내게 전해진 너넨 소리죠 네, 너넨 우리는 소소한 국물에 관한다고 들렸을 것 워어어 워어어 그대 손으로 말해줘 깊숙한 사랑만 들려줘 천국기 전에 네 마음 없니 짤짤한 마음이 괜찮아 Um oh sorry Um oh sorry 그래도 나보다 친한 사랑한단 말 아래 난 어쩌지 이제 어쩌지 난 널 볼지 아름이 너라 곰곰 긁게 새우니 나를 가르치고 패러다이스 그리와 함께 내 삶을 너의 심도로 가름다운 내 꿈이야 얼어붙은 나의 마음이 너로 위해서녹는다 다신 울지 않겠단 내 마음 너로 위해서녹다 다신 울지 않겠단